전형적인 유인, 유인, 유인책이지? 제가 뭐 거의 2년 전에 써놨던 거 초창기에서 멋있었어 가면 분명히 으르르 있을 거고 내 위로 할게 어디 가십니까? 약간 이쪽 뒤, 뒤 조심해야 돼 내가 내 뒤 조심해야 돼 위로 어디 가니? 여기 사두가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아 정말? 100% 유인작제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저기 지금 저 담벼락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거야 해센까지 나오네 처음 하는 거야 저 뭐 감 몰랐다 이렇게 뛰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렵구나 그냥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? 그렇지 그렇죠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조심해야지 아 조심해야지 아이고 있었지 잠깐만 어 이거 뭐야? 야 일단 펫 야 쇼국이 형이다 와 아웃이야? 와 앤디 아웃 앤디 아웃 앤디 아웃 앤디 아웃 앤디 아웃 오 깜짝이야 잖아 이게 조명이랑 지효씨는 으류 flu야 근데 조심해 대석이 형이 그럼BC죠 그렇지 그렇지 Wildstat 빨리 다 이렇게 해야 되나? 박수 mèreolas 아 힘들어. 없어. 나 여자한테 뜯겼어. 야 너 여기 왜 오냐. 야 너 여기. 야 너 안 불렀어. 야 너 여기 누가. 민호야 일단. 얘는 여기 왜 와있냐. 야 너는 왜 나중에 나타나. 남성이 아웃이에요. 아웃이야 혜성이. 신혜성 아웃. 신혜성 아웃. 지효씨가 뜯었어요. 재석이 형이 뜯은거지. 아니요 저 지효. 어떻게 상관갖고 편집을. 지효가 잘게요. 형 친구랑 같이 가셔야죠. 제 수고하세요. 가서 놀고있어. 그래서 가있어. 야 제가 길 안내하는거야. 저 따라가. 야 감옥이 어디인데. 그 강아지 따라가면 감옥이에요.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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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. 파란색으로 옥상으로 올라와라 옥상 여기 하나 있는데 오호호호 양쪽으로 쌌네 양쪽으로 쌌네 변할 때 정말 어? 오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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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at 저 아니에요? 오호호 오호호 ота ो 오호호 suction